그러면 그 옆에 T.S로 저 어때요? 제가 괴롭히고 싶어요. 야 강수야. 어? 총 누나 배경 누군지 아냐? 배경 저거 그려준 사람? 저분이 누구신지 알아? 어, 그려준 사람이야? 아니, 강수는 그런 거 모르지. 하수 내 하수. 뭔 소리야? 아니, 이분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죠? 어, 맞아. 매우 유명하신 분이야. 그게 왜? 이분이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야짜로 유명한 분이야. 어, 뭐라고? 야짜로 유명한 분이야. 야짜로 넘어서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세요, 근데. 아, 그림을 진짜 잘 그리셔. 맞아, 맞아. 너도 구독할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트리머들 팬하트를 그리는 거다 보니까 선 넣는 거를 이제 안 그리려고 했거든? 평소에 이제 약간 야한 이런 걸 자주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안 그리려고 하는데 팬들이 계속 이제 그려달라고 한 거야. 이거 팬하트니까 선 넘지 말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그때 눈 하트 넣어주세요라고 치려다가 그렇게 치러다가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선 지켜주신 것도 좀 이상하게 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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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다음에 다른 스트리머 팬하트 할 때 민폐가 될 수 있잖아. 아, 근데 키드모님이 이제 눈 안에 하트 그려주시는 거는 정말 최고야. 아... 그게 뭐야? 난 진짜 솔직히 몰라. 저랑 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나중에 픽시브에 키드모라고 치면 나올 거야. 아마... 나중에 조용히 혼자 보라는데? 너는 뭔데 그렇게 잘 알아? 야! 얘 완전 진짜 좋아한다니까? 진짜 좋아하진 않아 누나 나도.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아까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나 아까 그 우리 불쌀 때 제일 먼저 통화를 걸었잖아. 봉파니한테. 봉파니 걸자마자 누나, 누나 배경하면 맞아? 그분이야? 이러더니 와 씨, 그분 그림 진짜 장난 아니시지. 뭐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니까? 자, 저는... 저는 인터넷... 그게 또 된다. 인터넷을 좋아할 분이에요. 저 새끼 맨날 핑계댈자마자 하는 말. 저는 옛날부터 인터넷을 좋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제 보다가 그분이 유튜브 만든 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보고 다들 그렇게 입성을 해!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 솔직히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분 아니야, 이분? 유명한 사람이면 다 알겠지. 저도 들고. 근데 너 봉팔아 입은 거 결제했어, 안 했어? 나야, 안 했지.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아직 안 했으면 저 새끼 한다는 건 안 했어. 아니야, 해보진 않았어. 아직 결제는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할 예정이야? 왜냐면은 유튜브 보면 그런 거 그리시는 거 많거든. 응. 그리시는 거 살짝 보여주시거든. 어떤 거 그리시는지. 웹폰을 그리시는 건가요? 웹폰? 웹폰을 그리냐고? 아니, 아니. 웹툰 비슷한 걸 그리시는 분이야. 웹툰 비슷한 걸 그리시는 분이야. 웹툰 비슷한 걸 그리시는 분이지. 픽시브가 그냥 사이트 같은 거예요? 어, 근데 픽시브 그 그림 사이트인데 그림 그린 거 올리는 사이트인데 어... 음... 좀 조심해서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거기는 좀 위험하긴 해! 방송에서 보지 마! 약간 진짜 일러스트계의 매드맥스 같은 곳이야. 어. 야, 황모드야, 황모드. 위험해, 그냥. 갔다가 잘못하면 지금 천천히 해서 죽어. 매드맥스야? 너 지금 화면 가려져 있을 때 네이버에 나 픽시브 찍어서 들어가서 봐봐. 뭐가 있나? 화면, 나 화면 가려져. 네가 지금까지 봤던 건 트위터에서 이제 일러스트 같은 거 막 펜하트 올라오는 것만 봤잖아. 펜하트 올라오는 것만 보고. 그치. 여기는, 여기는 약간 꿈의 정원 같은 곳이고 약간 거기는, 거기는 진짜 매드맥스야. 다들 막 가면 끼고 막 시발 창 들고 들고 있고 막. 무조건 다 야한 것만 있지는 않거든? 막 전부 야한 것만 있지는 않아. 그냥 진짜 정상적인 것도 되게 많은데. 픽시브 이거 다 검색해서 사이트 들어왔는데 로그인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거 그 지나가는 그림들은 보면 아주 그냥 평범하지.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너는 지금 구글만 들어간 거야. 구글만 들어갔다? 사이트 검색 안 했다 이거? 너 아직 그 뭐냐 아이핀 우회 이런 거 안 한 거야 아직. 아이핀 우회를 왜 해? 수면을 보고 있는 거고 너는 바다에서 보면 너가 딱 해변까지만 있는 거고 어 내가 그냥 링크를 줄게. 여기. 이 정도면은 강수 물들이기 작전 아니냐? 그거 같다. 아니 근데 키드모님 헤더만 봐도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림을 엄청 잘 그린다 밖에 없는데? 로그인을 해야 많이 보이나 봐. 지금 별로 안 보여. 이게 맨 위에 이거 안 보여? 강수야? 아니 강수 개담만 하는 거 개웃긴데. 아니 로그인을 해야 보이나 보네. 로그인을 안 하니까 안 보여. 로그인으로 안 했구나. 로그인 안 하면 RC팔이 잠겨 있어서 그래. 그냥 입총님 펜하트 이런 거 보여. 다행이다. 많이 숨겨놨네. 맞지. 근데 이게 그렇게 돼 있어. 많이 숨겨놓게 돼 있어. 약간. 그래. 그러네. 혹시 네이버에 픽시브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의 키드모님 나와? 그냥 그분을 보려고 픽시브를 들어가가 봐. 아 뭘 방종하고 로그인을 해요. 저희 저런 거 회원 가입하는 거 귀찮아서 안 해요. 이거 강수야. 트위터로 그냥 연동해서 쓸 수 있어. 안 돼. 오해를 하시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안 돼. 좋아. 좋아. 좋긴 해. 제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런 이제 사진적인 것보다는 실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해들 하지 마세요. 나 어른이야. 나도 동팔이랑 동갑이야. 근데 어? 당황스러웠을 뿐이야. 나 저런 거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강수 씨발하니까 누나 씨발 진짜 울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마 싶어. 내 격에 저분이 그분 아니신가? 내가 방금 동해하신 분이 키드모님 유튜브 매니저님이신 걸로 안 했네. 아 진짜? 이제 강수 TS 올라올지도. 그게 뭐야?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좋아해? 난 이해 못 해. 성별 전환해주는 거. 서강수라는 캐릭터 남캔데 여캐로 서강수 여캐버드 만드는 거야. 나오면 진짜 강순이 된다고? 진짜 잘 전달해주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강순이 개 이쁠 듯. 인정? 나 내 그리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조만간 매일 한큼 보내겠대. 매니저님이 아 그러면 그 옆에 TS로 저 어때요? 제가 괴롭히고 싶어요 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캐릭터도 TS 좀 하나만 해주고 제가 팬이라서 아니 근데 김몽파 너는 니 TS해서 만약에 넣고 약간 야하게 해도 되냐고 하면 오케이야? 나? 내 캐릭터? 어차피 남캐로 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싹 가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간 그 뭐냐 그것만 아니면 돼. 막 온몸에 온몸에 알지? 뭔지? 약간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가당케 하는 것만 아니면 돼. 너무 많은 것을 가당케 하는 것만 아니면은 가능해. 김봉팔 캐릭터 우통 벗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개형한 거 아니야? 그니까. 그냥 원하신다니까. 아니 서강순 김봉순 초옥님 TS로 15금을 원한다는 거죠? 아니 왜 아까 존나 웃긴 거 벌써 아까 존나 웃긴 게 뭐였냐면 저는 아까 처음날 측정자 중에서 내가 아까 채팅 봤는데 저는 가능일 듯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서강순 서강순 TS 그거 얘기 나오잖아 저는 가능일 듯 뭐가 가능이야? 나 이쁜 누나 좋아한다고 너 이쁜 누나 좋아한다고 그랬지? 응 너 진짜 니 자체가 니 캐릭터 자체가 이쁜 누나가 될 것 같아 그분 선 거치면 안 이쁜 게 없어 맞지 맞지 그분 선 거치면 안 이쁜 게 없어 그분 선 거치면 안 이쁜 게 없어 시발 그거 이뻐지는데 아니 국권 국권이 까지 만지시는 분이야 그분 아니 국권이 국권이 그게 뭐야? 네이버에 적어? 그 군대 따본 캐릭터 아니 얘가 어떻게 이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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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랍게도 이뻐진다고 우와 미쳤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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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